토마토의 가운데의 꼭지 부분은 파내주세요. 토마토를 찐기에 모두 넣어줄게요. 물이 끓어오르면 찜기를 올려 20분간 쪄주세요. 당근은 큼직하게 썰어줄게요. 찜기가 여유있으면 동시에 조리하시고요. 당근은 7분간 먼저 쪄줄게요. 씻어놓은 양배추는 대강 썰어주세요. 쪄진 당근 위에 양배추를 넣으시고요. 다시 3분간 추가로 쪄주세요. 더 이상 익지 않게 찜기를 빼주시고요. 쪄진 양배추는 그릇에 따로 옮겨주세요. 밀폐용기에 쪄진 토마토를 넣어줄게요. 알루로스 1큰술씩 넣으세요. 레몬즙을 넣어주면 확실히 먹는 김이 좋고 맛있어요. 레몬즙 1,2큰술 넣으시고요. 올리브오일은 2큰술씩 넣으세요. 소금 약간 뿌리시고요. 쪄진 양배추를 넣어줄게요. 쪄진 당근도 넣어주세요. 뚜껑 닫아 냉장고에 보관하시고요. 소금 1큰술을 넣어주세요. 시원하게 한 잔 먹어볼게요. 소금 1큰술을 넣어주세요. 소금 1큰술을 넣어주세요. 소금 2큰술을 넣어주세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건강해지세요